아마 지금까지 많은 자기개발서를 읽고 자기개발에 관한 강연에 다니며 여러 방법을 배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성공철학과 성공비결, 투자자산구축이야기 이 세상에는 성공법칙과 성공비결에 대한 위와 같은 정보가 넘쳐 흘러서 배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습득한 사람만큼 성공한 사람의 수가 많을까요? 답은 NO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왜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알고 있다, 하고 있다, 돼 있다, 충분히 되었다는 모두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비결과 성공철학을 배워도 알고 있기만 해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끌어당김이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다카아시 히로카즈가 지은 퀀텀 시크릿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생각은 현실이 된다 등 자신의 꿈을 이루어질 마법 같은 공식을 찾으려고 시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 시크릿 영상을 수십 번씩 돌려보면서 감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우주의 나이 소원을 말하기만 해도 소원을 이루어준다니 정말 환상적인데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해도 저희 꿈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왜 안 이루어질까 고민하면서 시크릿 유의 책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실수를 알고 있죠. 생각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저의 실수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꿈이라도 이룰 수 있는 시크릿은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단계 생생하게 이미지를 떠올려 상상한다. 2단계 명확하게 언어화한다. 3단계 결단하고 압도적인 행동력을 쏟아붓는다. 이 3단계를 실천을 해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1단계에서만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이 책에서는 시크릿을 양자역학을 토대로 해서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한 참신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꿈을 이루는 3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벌어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생생하게 이미지를 떠올려 상상한다. 사고의 법칙. 상상한 일은 현실이 된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폴레온 힐에 이 저서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는 전세계에서 1억부 이상 팔렸습니다. 이 책은 저자 나폴레온 힐이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의 의뢰받아 500명 이상의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해 성공 철학을 체계화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목인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는 말은 생각은 현실이 된다는 뜻으로 영적 세계에서는 사고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영적 이미지로 일반인들에게 보이기 쉽고 그런 비현실적인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생각이 현실화되거나 물질이 돼 나타나는 현상이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의심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나폴레온 힐의 저서에서도 말하듯이 이는 틀림없는 진실이며 원리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왜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할까요? 수입을 더 늘려서 여유로워지고 싶다. 좀 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사업에서 더 성공하고 싶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원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매일 생각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표면의식에서 다이어트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도 잠재의식에서 맛있는 음식을 더 먹고 싶다. 운동은 귀찮다. 원하는 만큼 푹 자고 싶다 등 표현의식과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버리면 95%의 영향력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겠다는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표면의식에서 했던 생각이 현실화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표면의식이 엑셀을 밟아도 잠재의식이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고 싶다고 바라더라도 좀처럼 달성되지 않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자기 행동을 제한하는 고정관념이 잠재의식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돈 벌기는 어렵다. 돈 벌기는 힘들다. 나는 돈을 벌 재주가 없다. 돈을 벌면 시세물 받는다. 능력이 없으면 돈을 못 번다. 이렇게 행동을 제한하는 관념을 멘탈 블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과거의 경험이나 타인에게 들었던 말 때문에 나한테는 무리야 못해 와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또 어릴 적부터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이런 글자도 못 쓰니 도대체 왜 제대로 못하니 좀 제대로 해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이나 꾸중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제대로 해 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제대로 못하는구나 에서 나는 쓸모없고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런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나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쓸모없는 아이구나 라는 고정관념이 생겨버립니다. 생각한 바가 쉽게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거듭해온 경험에 근거한 정보가 잠재의식에 입력돼 고정관념이나 상식으로 행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식이란 18세까지 익힌 편견의 컬렉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시각, 청각, 후각 등의 오감을 종합해 정보를 입력하지만 모든 정보가 뇌에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접함으로 모든 정보를 기억한다면 그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필터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0비트 정도의 정보량만 기억에 남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하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 잠재의식에 입력되는 정보가 달라지고 그 정보에 맞게 편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편견대로 인생도 달라집니다. 이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이해를 했다고 해도 현실에 적용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사고의 법칙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표면의식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잠재의식에서는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도록 무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즉 사고를 뒷받침하는 사고, 잠재의식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고정관념이나 멘탈 블록을 없앨 수 있을까요? 멘탈 블록을 없애려면 자신을 제한하는 잠재의식에 새겨진 고정관념을 다시 써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내 앞에 나온 밥은 남김없이 먹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내 앞에 놓인 밥을 남겨도 된다로 바꿨더니 조금 모자란 듯이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세 번 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식사는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만 해도 된다로 바꿨더니 과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은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 힌트는 양자역학에 있습니다. 표면의식은 인식할 수 있으므로 보이는 의식 잠재의식은 인식하지 못함으로 보이지 않는 의식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를 해명하는 학문이므로 잠재의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의식이 무엇인지도 양자역학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양자역학을 배워서 잠재의식이나 마음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의 특징을 이해하고 잠재의식을 제어해 자유자재로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1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양자역학을 배우면 만물의 근원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즉 생각이나 상상도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E는 mc의 제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는 에너지, m은 물질의 진량,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이 식은 물질은 에너지로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알기 쉬운 예를 들면 물질이 에너지로 변환될 때는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음식은 신체를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음식이라는 물질이 에너지로 변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마음에 무언가를 떠올릴 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의 근원은 우리의 사고 에너지 또는 상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물은 모두 누군가가 생각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성립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하지 않았으면 비행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이 피라미드를 상상하지 않았다면 피라미드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상상하지 않았으면 아이폰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만물은 누군가의 생각의 에너지가 창조의 에너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상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이상적인 인생을 상상해야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지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떠올리지 못하면 그것을 창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 한번 천천히 명확하게 상상해 봅시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상상만으로는 이상적인 인생을 진짜 현실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상상만으로도 꿈이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꿈을 이뤘을 것입니다. 1억 엔을 상상해서 1억 엔을 구할 수 있다면 누구나 억만장자가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하기만 해도 이상적인 결혼 상대를 끌어당긴다면 아무도 결혼 문제에 고민하지 않겠죠. 왜 상상만으로는 이상을 끌어당길 수 없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우선 의도와 소원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의도란 간단하게 실현할 수 있는 일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의도는 비교적 간단하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로 카레라이스를 먹자. 내일은 근교에 쇼핑하러 가자. 오늘은 친구와 정심을 먹어야겠다. 소원이란 되고 싶은 상태를 말하는데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결핍감이 있을 때 생깁니다. 즉 다음과 같은 이면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 돈을 더 벌고 싶다. 속박 때 자유가 없다. 자유를 더 얻고 싶다. 바빠서 시간이 없다. 여유를 갖고 싶다. 결혼하지 않았다. 결혼하고 싶다. 비만이다. 다이어트하고 싶다. 현재 돈이 없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 생깁니다. 의도는 저녁에 파스타를 먹어야지 내일은 쇼핑 가야지 와 같이 평소 생활에서 간단하게 실현할 만한 일을 떠올릴 때 생깁니다. 반면 소원은 1억 엔짜리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 연예인과 결혼하고 싶다. 연봉 1억 엔을 받고 싶다. 와 같이 지금 즉시 실현이 어려운 일을 상상할 때 생깁니다. 따라서 상상해도 쉽게 현실화되지 않는 이유는 상상은 소원이며 지금 당장 실현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소원을 차근차근 실현하는 사람과 좀처럼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원을 차례차례 실현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소원은 자연스레 실현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실현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소원을 강하게 의식하거나 강하게 갈망하지 않는다. 결과를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원래부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은스럽게 풍족한 생활을 합니다. 반면 소원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결핍감이 있고 지금은 안된다.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는 강한 욕구가 있다. 결과를 과도하게 기대하고 집착한다. 못한다. 어렵다. 모르겠다. 귀찮다는 말을 습관처럼 한다. 비즈니스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 자격 취득을 위한 수업을 계속 듣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시작하겠다는 꿈이 쉽게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돈이 없는 상황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원을 잘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소원을 차근차근 실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소원을 의도로 바꾸면 됩니다. 소원을 의도로 바꾸면 아주 간단하게 소원이 실현됩니다. 실제로 나는 코칭을 할 때 고객의 소원을 의도로 바꾸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소원을 의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상상할 때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해야 합니다.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으면 현실로 만들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근처에 있는 메밀국수 가게에서 메밀국수를 먹고 싶다고 상상할 때 근처에 메밀국수 가게가 있으면 바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내일 지갑 안에 천엔짜리 지폐가 들어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천엔 정도라면 지갑 안에 들어있다는 상상을 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떠올릴 수 있으면 현실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경하는 연예인과 함께 정심을 먹으러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상상해봐도 연예인과 접점이 없으면 함께 정심을 먹는 일은 꿈일 뿐입니다. 또 내일 수중에 1억 엔이 있으리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1억 엔을 벌었던 경험도 없고 1억 엔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은 현실감 있게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쉽게 상상하기 어려우면 실현되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현장감을 가지고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는 일은 현실화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되고 싶은 자신이나 이상적인 삶, 꿈이나 목표에 대해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명확한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상과 현실화를 과거의 시점에서 생각하면 어떤 관계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상상은 에너지임으로 현장감을 가지고 이상적인 상태를 떠올리면 신체를 구성하는 소립자의 상태가 변하고 에너지의 상태도 바뀝니다. 에너지는 E는 HV라는 에너지와 주파수의 관계식으로 설명됩니다. 이 공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공식이거든요. H는 프랑크 상수로 고정값이고요. V는 주파수입니다. 제가 1장은 보질 않았는데요. 1장은 양자역학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공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에너지는 E는 HV라는 에너지와 주파수의 관계식으로 설명됩니다. 어떤 일을 상상할 때는 의식의 채널이 그 일에 맞춰지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채널이 바뀌듯이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주파수가 바뀝니다. 이때 더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하면 주파수가 높아지고 에너지와 주파수의 관계식에서 상상에 따른 에너지의 양이 커집니다. 그냥 왠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정도의 이미지인 경우는 애매한 주파수를 발산합니다. 애매한 주파수는 애매한 현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면 생생하게 떠올려 상상하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물질화하기 쉬워집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에너지식인 E는 MC의 제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너지는 물질과 등가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온난한 기후에 해변이 가깝고 가족이 함께 즐길 만한 리조트에 가고 싶다라고 현실감 있게 이미지를 떠올리면 여행사도 하와이 발리섬 몰디브와 같은 이미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어 구체적인 관광지를 안내하기 쉬워집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며 주파수로 표현할 수 있다. 현장감이 느껴지게 상상하면 주파수가 높아져 에너지 밀도가 커진다. 에너지 밀도가 커지면 에너지와 물질의 관계식에 따라 물질화가 쉬워진다. 즉 마음속에서 그린 이미지나 비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명확해지고 에너지 양이 클수록 현실 세계 보이는 세계에 강하게 영향을 줍니다. 아인슈타인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에너지이며 그 진동은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주파수가 낮다.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 관계성을 상상의 에너지 양으로 보고 8단계로 구분했습니다. 1단계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는 단계 2단계 무리라고 생각하는 단계 3단계 어렵다고 생각하는 단계 4단계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단계 5단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 6단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 7단계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단계 8단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 상상할 때 그것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현실이 될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현실화가 어렵습니다. 반면 6단계에서 8단계는 현실화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일이든 만만하게 생각하면 소원은 차례차례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만만한 일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에서 이기는 장면이나 골을 넣는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면 잠재의식에 깊이 입력돼 뇌에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주파수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지를 떠올려 잠재의식을 바꾸고 멘탈 블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코칭을 할 때 먼저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하도록 말로 유도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더 구체화되고 이미지의 파동과 공명에 실제 현실로 끌어당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뇌의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상이 사람의 몸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즉 모든 일은 뇌에서 이미지로 일어납니다. 현실에 일어난 일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물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은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인생의 창조주입니다. 상상은 무엇이든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이상적인 삶을 상상해 봅시다. 꼭 여러분도 되고 싶은 모습, 이상적인 자신에 대해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다음 이상적인 인생은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소원을 실현하는 1단계입니다. 즉 생생하게 이미지를 떠올려 상상하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1단계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때도 그게 아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상상을 해야지 현실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자신이 될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시크릿과 약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자신의 꿈을 이루는 1단계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단계 명확하게 언어화한다. 말의 법칙. 말의 힘을 활용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앞서 사고의 법칙에서는 상상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상해도 현실이 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집에서 이상적인 연인을 상상해 봤자 택배 왔습니다 하고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날 리 없으니까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상상한다고 해도 눈앞에 멋진 원피스가 뚝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만약 상상만 해도 꿈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열심히 상상해도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왜 상상한 일이 바로 현실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만약 상상이 바로 현실이 되어버리면 현실세계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3차원 물리세계에서는 상상이 바로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세계는 원자와 분자를 구성하는 소립자가 움직임이 거의 없고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상이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임으로 자유롭게 바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이나 사고, 의식 등은 수증기의 물분자처럼 자유롭게 변화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실은 얼음처럼 굳어있어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차를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해 말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적인 소원실현의 원리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파동상태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입자로 변환하면 현실화됩니다. 이것은 이미지나 사고를 가시화해 관측되는 상태로 만들면 된다는 말입니다. 즉 이미지나 생각을 언어와 하면 타인으로부터 관찰되기 좋은 상태가 되고 그에 따라 현실화되기 쉬워집니다. 언어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장으로 쓰기이고 둘째는 말로 표현하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종이의 꿈이나 목표를 쓰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강연회에서 종이의 꿈을 쓰면 이루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종이의 꿈과 목표를 101개 썼더니 그 중에서 80%가 넘게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블로그에도 썼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이상형인 여자친구가 생기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다. 돈이 없었는데 전철력과 연결된 타워맨션에 살게 되었다. 책을 출판하고 베스트셀러까지 되었다. 왜 종이에 꿈을 쓰면 이루어질까요? 그 이유는 종이에 쓰는 행동을 통해 막연했던 이상의 이미지가 명확해지면서 꿈이 파동해서 입자로 바뀌고 의식의 채널이 꿈이나 목표에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의 주파수에 맞게 잠재의식에 그 말이 입력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같은 파장을 가진 것은 서로 끌어당김으로 소원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쓰는 행위로 잠재의식에 꿈과 목표가 입력돼 필요한 정보를 찾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언어화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상상해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이때 코칭은 상상을 언어화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머릿속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모습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언어화해 목표나 비전을 파동해서 입자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코칭입니다. 자 여러분의 올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1년 후에는 어떤 자신이 되고 싶습니까? 종이에 한번 명확하게 써봅시다. 꿈과 목표를 쓰는 꿈 목록을 만들 때 기억해야 할 점이 8가지 있습니다. 1. 꿈과 목표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쓴다. 꿈과 목표를 종이에 쓸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씁니다. 어중간하게 쓰면 원하던 것이 이루어져도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꿈 목록에 30만 엔을 갖고 싶다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30만 엔이 수중에 생겼는데 어이없게도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고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수단을 통해 얻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명확하게 쓰도록 합시다. 이 꿈 목록을 쓸 때는 주어를 명확하게 씁니다. 다음은 주어를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나의 꿈 목록을 쓸 때는 나는 OO을 실현했다와 같이 주어를 명확하게 쓰세요. 예를 들어 나 누구누구는 책을 3개월 이내에 출판했다 라고 명확하게 주어를 써야 합니다. 기도하고 소원을 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름뿐만 아니라 주소도 정확히 밝히면서 소원을 빌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 대신 기도해 줄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소리내어 말합니다. 이름과 주소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신도 어디에 사는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할지 모릅니다. 3. 꿈과 목표는 긍정형으로 쓴다. 잠재의식은 부정형을 인식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 또는 나는 가난하지 않았다 라고 꿈 목록에 부정형으로 쓰면 병이나 가난이라는 단어의 에너지가 잠재의식에 입력돼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부정형으로 쓰지 말고 나는 점점 더 건강해졌다 또는 나는 점점 더 풍요로워졌다 라고 긍정형으로 써야 합니다. 4. 꿈과 목표는 손으로 직접 종이에 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결국 해내는 사람들이 법칙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미니칸 대학의 게일 메튜스 교수는 한 심리학 실험에서 직접 손으로 꿈과 목표를 쓴 경우와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해 꿈이나 목표를 입력한 경우에 목표 달성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267명을 대상으로 실험해 봤습니다. 그 결과 직접 손으로 목표를 쓴 쪽이 키보드를 사용해 목표를 입력한 쪽보다 42%나 목표 달성률이 높았습니다. 이유는 직접 손으로 글씨를 쓸 때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므로 잠재의식에 잘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꿈과 목표는 가능한 한 손으로 직접 쓰세요. 5. 목표와 꿈은 완료형으로 쓴다. 꿈이나 목표를 종이에 쓸 때는 어미를 뭐뭐하고 싶다라고 쓰면 뭐뭐하고 싶다라는 주파수를 발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뭐뭐하고 싶다라는 어미는 아직 꿈이 달성되지 않았다라는 상태를 잠재의식에 인식시키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결혼하고 싶은 상태를 불러오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들 하는 실수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목표를 쓸 때는 이미 달성한 상태인 뭐모를 달성했다, 뭐모를 실현했다, 뭐모를 얻었다와 같이 완료형으로 쓰세요. 이미 달성한 상태를 쓰면 그 말이 에너지 주파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달성한 상태를 쓰면 그 주파수와 공명에 정말 꿈이 실현된 상태를 불러옵니다. 어미를 뭐뭐하고 싶다라고 쓸 때와 뭐뭐했다라고 쓸 때 양자역학적으로도 말의 에너지 주파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올해 결혼하고 싶다라는 사람과 나는 3개월 이내에 꼭 결혼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에서 진심이 더 느껴질까요? 후자입니다. 이처럼 말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상대에게 전달하는 에너지는 완전히 라고 말할 정도로 다릅니다. 에너지는 E는 HV의식으로 표현하므로 말에 따라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6. 꿈과 목표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종이에 꿈과 목표를 쓸 때는 소원은 당연히 실현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일어난다고 믿는 일은 더 잘 이루어집니다. 꿈 목록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 우주는 뭐든지 이루어주는 우주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쇼핑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믿고 꿈 목록에서 주문하는 것이 꿈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7. 꿈 목록에는 기한을 명확하게 쓴다. 사람은 기한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꿈 목록을 쓸 때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기한을 쓰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써보세요. 2024년 1월까지 이상적인 연인을 끌어당겨 결혼했다. 2025년 4월까지 사업의 성공에 매상 3천만 엔을 달성했다. 2023년 3월까지 다이어트로 10kg을 감량했다. 그러면 왜 기한을 명확하게 쓰면 꿈이 더 잘 실현될까요? 기한을 명확하게 쓰면 잠재의 의식에 입력돼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향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장 상사에게 3일 안으로 이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지시를 받는다면 3일 안에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3일 이내에 일을 끝내기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우주 레스토랑에도 언제까지 꿈을 이루고 싶은지 명확하게 전달되게 합시다. 8. 정해둔 기한까지 실현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꿈 목록을 썼는데 혹시 기한까지 꿈과 목표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실망하거나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기한까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꿈과 목표에 너무 기대거나 집착하면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기대하지 말고 꿈과 목표를 써보세요.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을 때 사과의 의미로 요리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주 레스토랑도 기한을 넘기면 예상을 넘어서는 좋은 일을 이루어집니다. 기한이 지나면 행복이 올 것이라 기대해보세요. 이처럼 종이에 꿈과 목표를 쓰면 이루어집니다. 종이에 쓴다는 행위는 신에게 주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꼭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종이에 써서 신에게 주문해보세요. 이 여덟 가지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꿈을 적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의 힘을 사용해 끌어당김을 가속하는 방법으로 화건이 유명합니다. 화건은 꿈과 목표를 말로 선언하고 반복해서 말해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화건은 서양에서 시작된 기법으로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자기개발, 능력개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며 코칭 창시자인 루타이스의 저서 화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화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매일 점점 행복해집니다. 나는 매일 행복과 여유가 넘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해내가고 있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매일 10에서 20배 소리내어 말해봅시다. 화건을 소리내어 말하고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긍정적인 어휘로 바꾸면 자신이 발산하는 주파수나 파동이 바뀌고 그 파동과 공명에 끌어당기는 것이 바뀝니다. 저도 예전에는 매일 소리내어 화건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내어 읽기가 어색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무의식 수준에서 꿈과 목표가 달성되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됩니다. 꿈이 당연히 이뤄진다는 의식 상태가 되면 화건을 낙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저절로 강해지고 소원이 하나하나 실현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3단계. 결단하고 압도적인 행동력을 쏟아붓는다. 행동의 법칙. 행동하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배운 사람 중에 의외로 이를 다르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좋은 기분으로 지내면 꿈이 이루어진다거나 명상을 하면 끌어당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매일 소리내어 화건을 하면 끌어당김이 일어난다고 굳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화건을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고, 언어,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물론 상상, 언어표현, 화건도 잠재의식을 바꿔쓰는데 효과가 있지만 결국은 잠재의식을 수정해서 행동을 바꾸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95%의 잠재의식으로 행동함으로 잠재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즉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행동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사고, 언어, 행동 중에서 행동이 가장 에너지가 높아 현실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린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상상은 누구에게나 매우 간단합니다. 기린을 보고 싶다라고 언어로 표현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그러면 기린을 동물원에서 데리고 오는 일은 어떨까요?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이 예서처럼 상상하기, 언어와까지는 가능해도 행동에 옮기는 단계가 되면 급격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정말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언어, 행동을 비교해 보면 가장 에너지가 낮은 게 사고, 다음은 언어, 가장 에너지가 높은 게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즉 행동에너지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언어 에너지, 그 다음 사고 에너지가 됩니다. 행동력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가 높습니다. 에너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현실화하는 힘이 있고 차례차례 꿈을 실현해갑니다. 상상하고 언어화한 일은 일단 행동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높여봅시다. 꿈을 이루는 과정은 크게 3단계입니다. 1단계 생생하게 이미지를 떠올려 상상한다. 2단계 명확하게 언어화한다. 3단계 결단하고 압도적인 행동력을 쏟아붓는다. 이 3단계를 실천하면 사실 어떤 꿈이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상상은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파동상태이고 상상을 언어화하면 파동에서 입자로 변환되며 압도적인 행동력으로 꿈을 현실화합니다. 저는 노트에 한 달 내에 이상적인 연인을 찾겠다라고 쓰고 난 후 정말 딱 한 달 뒤에 기적같은 만남의 자리에 참석하게 됐고 이상형이었던 지금의 아내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이상형인 그녀를 끌어당겨 행복한 결혼생활을 불러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단 한 달 만에 이상적인 연인을 만났을까요? 상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종이에 썼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실천도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압도적인 행동력으로 매주 만남의 자리나 단체 미팅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행동력만이 꿈과 목표의 실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즉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기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복권을 사지 않으면 당첨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정말 시크릿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잠재의식 영향에 의해 이상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생각대로 행동을 이어나가지 못할까요? 사람은 95%의 잠재의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도 사람은 무의식의 영향으로 현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잠재의식에서 다이어트는 힘들어 운동은 귀찮아 이렇게 다이어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무의식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1. 머리로는 알아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2. 행동하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긴다. 3.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방해한다. 4. 주의의 시선이 신경쓰여 행동하지 못한다. 5. 실패나 위험부담만 생각한다. 6. 행동에서 얻는 장점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동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행동을 바꾸는 4단계를 알려드립니다. 1단계 행동에 얻는 장점을 써본다. 다이어트를 못하는 사람은 다이어트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써본다. 다이어트를 하면 날씬해져서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하면 몸이 가벼워진다.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해져서 활력이 넘친다. 2단계 행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나쁜 점을 써본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 써본다. 체중이 늘어서 몸이 무거워진다. 체지방률이 늘어서 대사증후군에 걸리기 쉽다. 당뇨병에 걸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 3단계 행동하지 않아서 일어날 가장 나쁜 상태를 상상한다. 2단계 써본 단점을 떠올리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한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탕의 물이 모두 넘쳐올러 탕에 들어갈 수가 없다. 몸이 너무 무거워져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4단계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밝은 미래를 상상한다. 1단계에서 써낸 장점을 떠올리고 밝은 미래를 상상해본다. 몸이 날씬해져서 이성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이상적인 상대와 즐거운 데이트를 하는 상상을 한다. 어떤가요? 행동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을 떠올리면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나요? 행동하고 싶어도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한번 행동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것도 행동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나 자꾸 미루는 것이 있을 때 바로 실행하는 것을 습관화하면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퀀텀 시크릿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원래 총 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 소원을 이루어지는 퀀텀 시크릿에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시크릿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어디에서도 설명해 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부와 행동을 끌어당기는 11가지 법칙을 설명을 해 주고 있거든요. 책에서는 그런데 저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법칙만 뽑아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에 흥미 있으신 분은 이 11가지 법칙이 모두 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책을 꼭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고 이번 시간 내용은 진짜 자신의 꿈을 이루어질 강력한 법칙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